상균회 같은 자리예요. 약간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스프리라는 브랜드가 SK 스토어에 입점을 하면서 아 진짜 앞으로 잘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에 작정하고 블라우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셨어요. 영신씨 진짜 왜 우리 다중 구성 있으면 에이 저거 하나는 빼고 조개 맘에 들어서 구매를 할 때도 있잖아요. 뺄 거 없어요. 누구 줄 거 없어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벌의 컬러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시중에 나가보시면 블라우스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일반적인 블라우 패턴이나 체크 패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톤 다운된 블라우스는 아마 시중에서 찾기 정말 어려우셨을 겁니다. 오늘 SK 스토어 단독 구성으로 해서 이 시간 5종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 브랜드의 블라우스 우리 고객님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예요. 진짜 이제까지 봤었던 블라우스 중에서 정말 탑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내가 한눈에 봐서 블라우 패턴 들어가 있고 체크 패턴 유행이라고 하던데 근데 예쁜데 나는 못 입겠어. 이런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맥라인을 보시면 유연하게 떨어지면서 시선이 한눈에 봐도 진주에 가 있죠. 이것만으로도 엘레강스하게 연출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도요. 약간 우리 바지도 부츠컷이 유행이죠. 살짝 이렇게 벨 라인으로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보리에 테이핑을 딱 해드리니 팔 좀 더 경쾌해 보이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단추가 있네. 어 저건 뭘까? 네 맞아요. 이게 롤업이 돼요. 안쪽에서 살짝 이렇게 올리셔도 되니까 때로는 길게 때로는 칠부처럼 좀 짧게 하셔서 이거는 지금 봄바람 살랑살랑 보는 봄뿐만이 아니라 약간 햇볕 강해지는 여름까지 입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옷장 속에 들어갈 일 없이 잘 입어보실 수 있는 블라우스 지금 블랙 네이비 하나 보셨어요? 옆으로 보시면 아이보리 컬러 이 아이보리 컬러는 내가 어느 꽃놀이나 나들이 가실 때 여기에 청바지 탁 하나 입고 스니커스 하나 신고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전체적으로 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센스를 엿볼 수 있는 이런 매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야말로 진짜 엣지 블라우스 지금 아이보리 컬러 깨끗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역시 소매도 이거는 팔목까지 충분히 내려와서 지금 잘 입어보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또 단추가 있죠. 그래서 아예 안쪽으로 이렇게 롤업을 해서 입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여름까지 시즌 길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 더 경쾌해 보이니까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가장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컬러감 너무 예쁜데요. 스프리 잘하는 거. 색감을 기가 막히고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해드려요. 진짜 이거는 하나 입었을 때 진짜 화장 안 하셔도 돼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잘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터커니즈 블루가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컬러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도 깊이감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초가을까지도 충분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블라우스만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함께 챙겨드리는 이 스카프까지. 웬일이에요. 너무 예쁘잖아요. 작정을 했다니까요. 작정을 했어요. 오늘 챙겨드리는 이 스카프랑 같이 블라우스랑 같이 레이어드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방에다가 같이 레이어드해서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디테일 다 다르고 전체적인 무드가 다 다른 블라우스 네벌과 함께 스카프까지 총 5종을 가져가시는데 가격은 5만 9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터커이즈 블루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레드나 아이보리나 이런 블랙 네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예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딱 입었을 때 이것만 입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블루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중성적인 블루가 아니라 뭔가 데님에서 가져다주는 청춘 컬러 입자마자 굉장히 상쾌해 보이고 산뜻해 보여서 이거는 입는 즉시 한 5살은 어려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겠죠. 그런데 어깨에 레이스 디테일이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예뻐요. 그냥 여기만 보여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얼굴과 함께 딱 봤을 때는 진짜 우리 대화하다가 시선이 여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레이스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이거는 입자마자 그냥 중성적인 컬러이지만 여성스러움을 페미닌 감성을 정말 잘 녹여냅니다. 이 터크아이즈 플루는 저는 뭐 이 가격에 이거 한 벌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유가 다 있습니다. 부대끼지 않아요.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편하게 입으시는데 땀이 조금 났다고 해서 끈적끈적하게 들러붙거나 휘감기는 그런 원단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났을 때도요. 아니 무슨 이런 소재를 다 만들었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가 있고 옆쪽에 트임 다 들어가서 뱃살, 엉덩이 다 가려주죠. 입자마자 패션 다이어트 진짜 살 빼기 너무 어렵잖아요. 보정 속은 입는 건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 호로록 이렇게 입어주세요. 그리고 팔도 왜 이렇게 되죠 손이? 왜 이렇게 되죠? 뭔가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딱 마셔도 아메리카노를 딱 마셔도 정말 우아하게 여성스러움을 뽐낼 수 있는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다 넣어드립니다. 진짜 명품 브랜드 부럽지 않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SK스토어와 입점 기념으로 스프리 정말 작정하고 너무너무 한 벌 한 벌 잘 만들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컬러까지 해서 네 벌을 모두 다 가져가시는 거고 우리 영신 씨가 입고 있는 레드 컬러도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디자인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드롭 숄더 스타일 일단 소매 부분 쪽 딱 보여드리면 드롭 숄더로 어깨 쪽에 그냥 쫙 떨어지죠. 그러니까 동그랗게 뭔가 여리여리 하면서 네 이런 군살 같은 것도 싹 커버해 줄 수 있고 이런 암홀 부분도 너무 치받치지 않아요. 타이트하면 이거 불편할 수 있거든요.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입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쪽 이 라인 보여드릴게요. 밋밋하지 않게 이런 핀턱을 딱 하나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윗가슴이 꺼지잖아요. 볼륨감을 싹 살려줄 수 있게 입체감 있게 너무 예뻐라 너무 예쁘죠. 그런데 더 예쁜 건 뒤쪽에 있어요. 이 블라우스의 가장 반전 포인트는 뒷모습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봤을 때 어 이거 앞 아니에요? 앞으로 그냥 입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뒷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샤방샤방 샤방샤방샤방샤방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타임리스라고 하죠. 시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먹은 내가 입어도 젊은 딸이 입어도 그냥 같이 입어 보실 수 있는 블라우스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와 딸이 함께 입어 보실 수 있는 블라우스 네버를 오늘 SK스토어 단독이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 이런 가격으로 준비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벌 한 벌 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이 네버를 모두 다 가져가시는 거고 컬러만 다른 게 아니에요. 입었을 때 좀 보세요. 분위기가 다 다른데요. 전체적인 무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티에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에 꽃놀이 가실 때 입으시면 되고 이 네버를 사실 누구 주고 싶지 않을 정도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죠. 다 욕심 나요. 스카프까지 총 5종을 다 드리는데 59,000원 믿기시나요? 정말 믿을 수 없는 퀄리티 믿을 수 없는 가격이 나옵니다. 사이즈는 5에서부터 99까지 나와 있고요. 정사이즈로 선택하시면 정말 예쁘게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유러피안 감성 브랜드 스프리입니다. SK 스토어 입점 기념으로 단독 특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무려 5종의 블라우스를 새겨가실 수 있는데요. 사이즈도 5에서부터 무려 99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네이비, 아이보리, 레드, 터카이즈, 블루까지 욕심내는 컬러들만 담았어요. 스카프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오실 수 없는 SK 스토어에서만 볼 수 있는 가격 SK 스토어 입점 기념으로 정말 잘 봐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 오셨거든요. 네벌과 함께 스카프 다 가져가시는데 모든 혜택을 받아보신다면 단 5만 5,1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블라우스 방송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물론 꽃무늬 들어가는 것도 예쁘고 체크 패턴 들어가는 것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예쁘죠. 근데 막상 그냥 내가 봤을 때만 예쁘지 우리 집에 갖고 와서 입으려면 용기가 안 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과하지는 않으나 그 세련미를 살짝 더해줘서 정말 근사하게 내가 잘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만 매번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나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게 톤다운된 컬러잖아요. 요즘에 시중에 나가보시면 이런 톤다운된 컬러의 블라우스 사실 구매하고 싶어도 하늘의 별 따기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있다고 해도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각기 다른 디자인의 사종의 블라우스를 가져가시는데 이거 말이 돼요. 5만 8천 원? 네 벌을 다 가져가시는데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는 SK 스토어 입점 기념으로 오늘 이 시간 어렵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유행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패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급스럽고 우아함을 담고 있지만 트렌드의 그 멋스러움을 살짝 가미시킨 그래서 스플이 우리 많은 고객님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사하게 입으셔야죠. 멋스럽게 입으셔야죠. 하지만 내가 입었을 때 뭔가 좀 내가 살찐 게 다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일명 날씬이 블라우스 오늘 스플과 함께 하시죠. SK 스토어와 입점 기념으로 저희가 이런 단독 특가를 준비를 해드렸어요. 스카프까지 총 5종을 가져가시는데 5만 9천 원 자동 주문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I'm so lucky, lucky, I'm so lucky, lucky, I'm so lovely, lovely, I'm so lovely, lovely You can fool yourself, I promise it will help Now every single day I just want to hear you say it Even though you said it will never end, it's over You were smiling on my arm, now you're crying on my shoulder 봄이어서 블라우스를 입어요. 이럴 때 입죠. 블라우스는 또 여자만의 티콘이잖아요. 입자마자 여성스러워지고 입자마자 더 근사하고 멋스러운 그런 블라우스가 오늘 스플에서 탄생이 됐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 진짜 과해서 약간 촌스러워서 내가 못 입겠다 하는 것 단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블랙 네이비도 드릴 거고요. 아이보리도 드릴 거고요. 레드는 2018년 트렌드 컬러, 체리 토마토 그 에너지틱한 생기있는 기운을 다 담아드리죠. 여기 첫 파이즈 블루, 여기에 스카프까지 지금 보시는 5종을 그대로 선택 없이 다 가져가시는데요. 보시는 가격 지금 5만 8천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에 스카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가격이에요. 하나하나 보시면 와 이거는 한 벌에 5만 8천원도 정말 괜찮겠다.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합리적이어도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거. 오늘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시크하고 단정하고 우아한지 이 라인이요. 정말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짝 이렇게 라운드로 떨어지면서 페이크 진주 장식이 아주 심플하게 딱 들어가 있죠. 과하지 않아요. 과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걸 우리는 엣지라고 해요. 엣지 블라우스의 그 고급스러움을 다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어머 그런데도 왜 이렇게 경쾌해 보이지? 이런 아이보리의 이런 테이핑과 함께 살짝 이렇게 롤업이 될 수 있는 포인트까지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봄바람 부는 이 시즌에도 좋겠지만 살짝 더워지는 여름에도요. 짧은 옷차림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어디 하나 끈적끈적 들러붙는 곳은 단 하나도 없고요. 휘감겨서 후루룩 날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톡톡한 원단의 힘이 있어서 그냥 밑으로 촤르르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훨씬 더 입으면 고급스럽고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라우스는요. 원단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살짝 이렇게 구겨서요. 딱 놀게요. 이거 보세요. 편하게 입어보세요. 앉고 우리가 딱 일어났는데 꾸기꾸기 가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이트 바지에도 괜찮고요. 청바지도 괜찮고요. 날 더워지면 반바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편안한 운동 안에 슬리퍼 신고 나가세요. 외출할 때 옷 코디에 대한 걱정을 저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지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영신 씨가 이 아이보리 컬러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오늘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이 들죠. 밑에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그 느낌이 가능한 게 지금 입고 있는 컬러가 아이보리거든요. 그런데 마치 셔츠형의 블라우스로 해서 되게 세론됐죠. 고급스럽죠. 아마 이런 디자인은 거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카라에 브이컷으로 딱 들어가 있어서 얼굴형도 뭔가 갸름해 보이지만 경쾌하게 너무 답답한 느낌 없이 입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코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이런 트위드 자켓 딱 입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결혼식도 입고 뭔가 똑 떨어지는 정장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블라우스에 청바지 그리고 핸드백 하나 딱 걸쳐주시면 어머 이거 입고 어디 가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함께 챙겨드리는 스카프에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활용을 해봤거든요. 5종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블라우스만 챙겨드리는 게 아니라 스카프까지 5종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구성들로만 담아가지고 왔는데 보시는 5만 8천 원입니다. 이 가격 자체가 무이자로 나눠서 내는 가격이 아니라요. 보시는 네버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이 5만 8천 원이라는 거죠. 스프리 저희 SK스토어와 입점을 하면서 그 기념으로 잘 봐주세요. 저희 스프리라는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해서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한 벌 한 벌 정성스럽게 만든 이 네벌의 블라우스와 스카프까지 정말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동 주문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고 5호에서부터 9호까지 정사이즈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유럽편 감성 브랜드 스프리입니다. 2018년 SS 신상품으로 데뷔 탕트 블라우스 네벌과 테일러 스카프까지 총 5종을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신상품으로 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 네이비 아이보리 레드 터쿠아이즈 블루 블라우스만 챙겨가시는 게 아니고요. 뭘 이런 걸 다 챙겨 드릴까요. 테일러 스카프까지 해서 총 5종의 구성 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예쁘죠. 고급스럽죠. 우아하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블랙 네이비 아이보리 레드 터쿠아이즈 블루 스카프까지 사이즈는 5호에서부터 9호까지 정사이즈로 선택을 하세요. 이 5종을 받아보시는데요. 가격 보이시죠. 그런데 이런 구성 이런 가격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오직 SK 스토어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할인 조건들 받아보신다면 단 5만 5,100원의 무이자 3개월로도 나눠 내실 수 있어요. 레드 색깔 어떡해요. 강렬한 태양 아래서도 이거 하나 입고 나가면 사실 우리 여자들이 밤에 약속을 잘 안 잡아요. 낮에 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레드 컬러를 탁 하나 입고 낮에 약속 모이면 딱 나가신다면 진짜 아 네가 제일 예뻐. 그래 너 잘났어.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블랙 네이비 같은 경우에도 어쩜 사람을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만들어드릴까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되게 또렷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블랙 네이비의 이 소매 끝한 포인트가 이게 진짜 엣지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한 끗 차이로 해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고요. 아우 나왔네요. 이 컬러 나왔네요. 이렇게 주름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미드 스커트도 같이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휴가 계획 잡아 놓으셨나요? 그럴 때에는 그냥 첫 반바지에 샌들 하나 신고요. 그냥 빅백 딱 들고 여행 가시는 거예요. 터커 이증 블루는 정말 경쾌하게 시원하면서 산뜻하게 연출해 보실 수 있는 컬러입니다. 한 벌 한 벌 한 벌 한 벌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퀄리티의 블라우스 내가 욕심나는 블라우스는 처음이에요. 저도 잘 입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블라우스 4벌뿐만이 아니라 스카프까지 총 5종을 다 가져가시는 거고 저는 이거 입으면서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심이 들어있는지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디자인 하나하나마다 느낌이 틀리고요. 코디를 이렇게 해서 입으니까 캐주얼도 잘 어울리고 정정 스타일도 잘 어울리네. 이제 뭐 휴가 계획도 있으실 거고요. 모임도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떤 옷 입고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스타일처럼 활용해 보시죠. 저 우아하게 손 살짝 도는 거 보셨어요? 이게 그런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사람이 되게 근사해지는 거죠. 이렇게 입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네 벌의 블라우스와 스카프까지 정사이즈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벌의 블라우스와 스카프까지 네 벌의 블라우스와 스카프까지 이것은 아간의의의 하 용형형형형형형형형